생산 확인 물어져! 망을 치였다! 물어져 치였다! 사망을 치였다! 자 다시 블랙피쉬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멀리서 나왔으니까 물기는 잘 물었어요 멀리서 그러니까 줄을 최대한 줘볼게요 반탄을 태워서 멀리 보내야 됩니다 패스틱 복숭아 때로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시도를 해봐야 돼요 여러가지 시도 가까이에서도 잡아보고 멀리 보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선이 있음직한 곳을 계속 탐색을 하고 찾아봐야 된다고 야 저기가 포인트 나더라 하면서 거기만 내내 조지고 있으면 안 문단 말이에요 포인트가 항상 바뀌지 어떻게 똑같이 그게 될 수가 있어요 멀리 있는 것들은 경계심이 좀 덜 해요 그냥 팍팍 무는 거 같아 약간 뜯어먹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자 다시 입질 견제 아 아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앞으로 앞으로 왼쪽으로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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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바위 나와라 나와라 바위 껴있어 또 아 치겠네 아 아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